샐라, 새재드라 사양 주순 사양 칼 사양 칼 사양 주순 오늘은 제가 뭘 준비했죠? 저는 한국 과자들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과자를 한번 도전했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주순이 좋아하는 과자 3개 그리고 칼이 형이 좋아하는 과자 3개를 골라봤습니다 칼이 형님이 어떤 과자를 선택했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과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특징이 좀 있죠? 두 개가 되게 크고 안에가 보슬보슬하게 되어있는 바나나킥 그리고 메이플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꼬북칩 초코맛이 새어나와서 요즘에 또 꼬북칩 초코맛이 구하기 상당히 힘든 상당히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이가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것들 제가 좋아해가지고 두 개를 골랐고 꼬북칩 두 개 주면서 저는 이제 초코맛을 골랐어요 초코맛 저는 일단 감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자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감자칩의 근본 이라고 할 수 있는 포카칩 포카칩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포카칩 다음으로 이제 감자칩 게이의 투탑? 스윙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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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기 많은 꼬북칩 저는 인절미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인절미를 가져왔습니다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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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절미 이거는 저희가 스페셜로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필수로 요즘에 구매해간다는 그런 제품이죠 허니버터 아몬드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우리 대결을 위해서 꼬북칩 대결을 한 거 없을까요? 꼬북칩 저희는 먼저 꼬북칩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이 모델 보시면 요즘에 핫한 롤링 아 요즘 브레이브베스의 유정 역주행 대결이라고 정림 치실 줄 아시니까 아니요 원래는 한 번만 아니요 구독자 들으면서 댄스 한 번 아니요 나중에 나중에 아 그러면 저희 현진 팀이랑 네 이제 이거 둘 중에 맛보고 이게 더 맛있다고 하면 제가 롤링댄스 좋아 이게 더 맛있다고 하면 이게 롤링댄스 네 네 꼬북칩 왜 이렇게 생겨주십니까 꼬북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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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운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꼬북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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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일단 그 인절미 다 콩가루 제가 또 설빈이 인절미 민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달달함이 과자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딱 그 추러스 맛이 많이 잘 느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는데 네 이거랑 한 번도 안 먹어보세요 아 인절미 맛이요? 네 여러분들도 이거 두 개 한번 사보셔가지고 맛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스니 피칸 인절미 맛인지 하니 피칸 하니 피칸 하니 피칸 어 근데 조그맛인지 조그맛인지 우린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드 피쿨 미처니 유스쿨 말레이시아 나이스 친구군요 인절미가 더 맛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향이 네 롤린댄스를 5천도나 주셔야 돼요 롤린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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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아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먹어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바나나 칩 네 바나나 칩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바나나 맛 나는 칩이거든요 바나나 맛 나는 과자 모양도 바나나처럼 생겼죠?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역시 네 네 네 롤버원 과자 우리 칼륜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빨이 안 노실 때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과자 바나나 킥 엄청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응 그냥 진짜 확실히 입에서 살살 녹아가지고 네 근데 단점은 저 이빨에 좀 붓는다는 거 응 그게 또 맛있어요 네 근데 뭐 식감은 슈퍼링이나 비슷한거죠? 그쵸 네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 이거 주시면 되고 또 원숭이들도 이거 좋아할겁니다 갑자기 원숭이가 이거 비싸서 원숭이 주면 안 돼요 아 아 아 아 이렇게 뜨러 하나씩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어 이게 뭐죠? 바다사장가 아무것도 먹을까요? 네 제가 픽한 스윙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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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고추장 맛입니다 제가 감자를 진짜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감자칩의 아버지인 프링글스 같은 약간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네 진짜 얼굴 많은데요? 네 상당히 크네요 네 나중에 이제 밥반찬으로 드셔도 괜찮기 때문에 밥반찬이요? 밥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걸요 있으시다면 댓글이 남겨주세요 정말 과자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살 찌는데 주범이지만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정말 역시 과자는 바삭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거는 과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건 이제 올지난 저희 한국에서 아마 폭같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희 한국 감자칩 중에서 원파 이라고 할 수 있는 포카칩인데 그 포카칩 오리지널 맛을 한 번 샘인건 다 감자로 만든 거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시즈닝이 차인지 뭔가 모르게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만약 감자를 좋아하신다면 포카칩이랑 스윙칩은 한번 무조건 도전해보실게요 압수 좀 근데 이거 드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워낙 뾰족하다 보니까 한 번씩 씹다가 찔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래도 과자는 뭐죠? 크런치 해야 된다 소프트해야 된다 이거 드신 김에 저희 다음으로 메이블콘을 한 번 음 뭔가shi 우형 약간 눈웃음 네라 간장 요즘에 칼이 형이 워낙 팬이 많이 생기셨다 보니까 가위네 이거 하트 생각했잖아요 과자는 다 도전해봤고 저희 보너스 메뉴 허니버터 허니버터 끊어볼까요? 호랑이 정말 이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죠 어떻게 아몬드 이렇게 그래 맛을 입힐 생각을 했었는지 진짜 허니버트 아몬드가 빽빽으로 응? 아 저건 공감이었다 또 아몬드는 또 이렇게 잠시만 아마 한국에 돌아가는 느낌이었어 네 아마 한국과자나 뭐 다양한 한국 제품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을 거에요 응 맞아요 아무래도 케이팝이 워낙 유명하고 또 케이 드라마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한국의 정서를 응 느끼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건데 응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한국에 갈 순 없으니까 구하기 쉬운 한국 음식이나 과자 같은 걸로 조금이나마 이제 한국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양한 한국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응 근처에 있는 케이마트가 있다 한국마트가 있다 응 그러면 가셔서 맛있는 과자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많은 한국과자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들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네 하나 둘 셋 되게 고맙습니다 되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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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